우리는 어려서부터 순종하라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신앙적인 권면이 굳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윤리적 교훈, 도덕적인 교훈으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어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을 향해서 순종을 무조건 강요하면 이건 대단히 구시대적인 이런 갑질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닌 강요된 순종은요, 오히려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도 순종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말 잘 듣는 것 정도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이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에서 성경시험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문제가 출제되었답니다. 문제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음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 이긴 후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입니다. 다음에 빈깐을 채우세요. 문제 순종이 땡땡보다 낫다. 답은 당연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순종이 잡종보다 낫다. 순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순종의 성경적 의미와 함께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을 언급할 때에 사람을 향해 순종하라는 말씀에 많이 사용하십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라. 젊은자들은 장로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추레굽기와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와 여수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순종의 궁극적인 방향이 있어요. 이 순종의 궁극적인 방향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 역시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순종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어긋난다면 참된 순종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점에서 목회자를 향해서 순종을 말하고 영적 권위를 말하는 것도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개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도요. 서열의 높고 낮음에 따른 순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분에서 5장 8절 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론이 되시고 이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서열의 개념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행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한 한 부분의 내용이죠.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취하려고 했던 이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너를 버린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찾아가는데요. 찾아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 있는 곳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사울이 갈맬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을 듣고 아마 통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요.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의 앞에서 당당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과시하면서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진멸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요. 그러자 사무엘은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아니라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 그리고 소의 소리 이건 뭡니까? 라는 말이죠. 그러자 사울이 다시 변명합니다. 아 그거요. 무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것은 남겼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리려면 좋은 것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이요. 사울 왕에게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종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는 내가 작아져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승리를 거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세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계획이 우선되어서는 도무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순종을 못해요. 그러므로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작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크면 순종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계획이 좋게 보여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거나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슴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과 생각마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더 귀히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에게요.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원수의 나라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싫었습니다. 대신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요빠라고 하는 항구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운항함에 있어서 출발 시간이 정해져 있던 때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배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날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빠로 내려가자마자 마침 다시스행 선박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어쩌면 이렇게 착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내 계획도로 잘 되네? 심지어는요. 이 내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동의해 주신 것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행운이 어디 있어?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요나가 요빠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면 마침 만났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길이 순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잘 풀려도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은 불순종의 길이에요. 아무리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했는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다. 그러면 이거 순종의 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변명도요. 꽤나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건 남겨뒀다라는 것이 언뜻 보면 참 신앙이 좋은 멘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맞지 않다면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무엇인가? 주의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앞세우는 거예요. 누가 보고 오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아무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말하는 멘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바다를 알아도 베드로가 훨씬 더 잘 알죠. 바람과 물길 역시 베드로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고기의 습성과 생태 역시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고기 잡는 일이라면요.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직 목수이신 예수님은 어부 베드로에게 기쁜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대로 순종하기 너무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그물을 다 씻고 정리했는데 또다시 호수에 그물을 던지면 또 씻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종하기 힘든 상황 너무너무 내가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 말대로 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누가 보금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 경험, 내 기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순종의 영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의 영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회개도 잘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기도 잘해요. 반대로 불순종의 사람은 자기 의에 갇혀 살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우를 보십시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우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가 살려둔 양과 손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남겨둔 것이니 자기 기준으로 보면 자기의 행동은 잘한 것이라고 오히려 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는 일 주저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그래서 항상 겸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사람은 자기 멋대로 기준을 정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석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버려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남들을 향해서는 지적질을 하면서도 자신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이 더 옳다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변명만 들어놓는 사람의 유형이 바로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을 많이 하셨던 이 바리세인들을 한번 보세요. 바리세인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까? 바리세인들 중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든가요? 그저 자기 의의로 가득 차 있었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방식은 다 옳고 자신이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안에는요 순종의 영성이 없습니다. 반면 세리를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기도하며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순종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문제를 자신에게서 발견하지는 않아요. 남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이 변명하면서 불순종의 원인을 모두 무리들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 무리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21절에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 그 백성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불순종의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남 탓을 해요. 회피합니다. 회개하질 않아요.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영성을 지닌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찌르고 자신에게 수치심을 안겨준 그들까지도 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도록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그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속에서도 그들 탓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주님의 순종의 영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영성을 지닌 자의 삶이어야 합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향해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순종의 영성을 지닌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영성을 지닌 자로 살아가시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마치 주의 말씀을 거울처럼 내 삶에 비춰보세요.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내 계획이 앞서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이유를 환경탓 남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를 너무 환경탓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생활이 힘들면 생활 예배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식적인 기도 모임이 어렵다면 개인별로라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정예배라도 큐티 생활이라도 더 간절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환경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고 순종의 영성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닐까요? 최근 저희 가정은요. 가정예배를 드릴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멀리 수도권에 가 있는 저희 첫째 딸과도요. 화상으로 연결해서 가정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 카톡 무료 화상 전화로 연결을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예배도요. 서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는요. 코로나 덕분에 그리고 발전된 기술 덕분에 이렇게 가정예배를 아주 앞서가는 모습으로 드려요. 멀리 살고 있는 이 딸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같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 어려움이 많은 것, 예, 맞아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못할 상황 아니잖아요. 어쩌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 갈급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문제 아닐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이 완악함과 교만함 아닐까요? 바라기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멀쩡한 이 전리품들, 수많은 양들과 소들이 이제 전쟁 이후에는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인데 그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내 이익에 도움이 안 되면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런 불유의 모습,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내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대박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런 기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도들 끝까지 믿음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은 대부분이 순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세상 불종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기 위해서라면 나는 쪽박이라도 자겠다고 하는 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을 지닌 자의 모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길이 비록 나에게 손해를 주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영성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영성이에요.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세상의 계산기 두드리며 내 계획과 생각을 앞세우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비록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선언했던 이 메시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 나를 거역하지 말고 점치는 것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따라 손해볼지라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순종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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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지 않고 경선하게 경선하게 주님의 말씀 경선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고백되어졌어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욕심 내 경험 주님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고 내 기준대로 하고 내 소견대로 다 해버리고 나서 저기 멀리 뒤처져 있는 주님을 향해서 왜 나를 따라오지 않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데 교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보는 것 두려워서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지를 못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남탓 환경탓만 하면서 순종의 영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나에게 다시 한번 순종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비록 그 길을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 담아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해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상호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며 오 주님 뒷대로 살기를